최저임금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소한 임금은 이 수준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방식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결정에서 사업주의 지불여력, 그러니까 지급능력을 무시하고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결정을 하는 방식에 정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결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30일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력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그러니까 6월 29일까지 2021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노동계 중심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경제가 아주 어려운 그런 한계상황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도 2021년도에 임금 인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최저임금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10% 넘게 인상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도에 6470원에서 2018년도에 7530원으로 16.4% 인상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10.9%가 인상돼서 8350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8590원으로 2.9%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하루치를 더 지불하는 임금을 포함하게 되면 현재 1만 318원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제발 주유수당 부담 때문에 이건 더 배제해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왜 하루치 임금을 더 지불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준을 한참 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산성이나 지급 여력이 뒤를 따라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최대치적으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 소주성 이른바 최금임금의 급등정책을 수정보완할 일체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만일 그들이 승리하는 성과를 손에 넣게 되면 더욱더 힘차게 최저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질문은 최저임금 급등의 파급효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폐해가 큰 정책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일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한국 내의 전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정책 혹은 매출급감하에서 인건비의 폭동은 바로 최산성 악화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폐업이나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인건비 급등과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생산순 때문에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020년도 1분기 전국의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 등 공업시설 신규 경매 건수는 무려 432건입니다. 이 수치는 2019년 같은 기간 64건에 비해서 무려 6.8배가 급증한 겁니다. 2018년때는 훨씬 더 경매 건수가 낮았습니다. 1분기에 6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분기 6건에 비교하면 70배가 폭등한 겁니다. 27년 1분기의 공장 경매 건수는 제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1분기 0건, 2018년 1분기 6건, 2019년 1분기 64건, 2020년 1분기 432건으로 폭등하다라는 표현일 수도 조금 더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매라는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입찰에 붙이는 것은 경매라고 부르지 않고 공매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장이 경매로 나왔던 것은 사업주가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채권자가 나서게 된 것을 뜻합니다. 특히 공업시설 경매는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연간 3건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도는 11건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도에 7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는 796건으로 급등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업시설 경매입니다. 이 같은 폐업 급증이라는 결과를 두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들 것입니다. 저는 압도적인 요인, 지배적인 요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건비 급등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인건비 급등에서도 최저임금 급등이 이런 공장시설의 경매 급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누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하려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한국에서 경영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근로자 고용의 문제다. 최저임금, 해고 등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용 환경이 더 악화되면 더 많은 실업급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 수입이 더 필요할 겁니다. 누가 그런 재정 수입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세금을 더 때려서 구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일자료가 없어지게 되면 실업급여 지불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이 없어지게 되는데 세금은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사기업이 하나 둘 문을 닫는데 나라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그런 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당에 표를 던지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150만 개 만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서 설치던 청와대 사람들의 그런 용기와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청와대 설치했던 그 일자리 현황판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창고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세금으로 투입해가지고 세금이 지탱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죠.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제조업은 물론이고 유통 및 숙박업 등에서 폐업이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져온 최종결과 혹은 최종성적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일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절히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한 목소리로 나서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경제정책을 지금부터 수정하시오. 이렇게 유권자들이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처절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망가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